타락을 눌러서 타락을 눌러서 어깨거리 그렇지 굿 근데 이쪽으로 간다 짠깍 이제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돌려 움직여서 돌려 그렇지 뽑아 뽑아 잡 잡 뽑기는 중독이다 안녕하세요 43층 언그랑 요거랑 스팸 요거 근데 저 뒤에 33번 저것만 제가 도전해볼거거든요 모자는 좀 있고 자식아 저것도 33번도 지우개가 하나 있어요 타락을 후딱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을 후딱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맘처럼 되진 않겠지만 맘처럼 되진 않겠지만 어잇 벌써 어? 엽기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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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타락을 빨리 아 타락을 바로 타락을 세워야되는데 바로 타락을 세워야되는데 이때는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돌려 움직여서 돌려 움직여서 돌려 그렇지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돌려 아 문제는 아 문제는 33번이라는거 아 뽑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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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32번 이것도 나이키네 무게중심이 오른쪽에 떠서 떨어질거니까 자 이걸 받아볼게요 앞으로라고 했으니까 잘 잡았는데 아 아 돈 먹고 할때 영상 찍어야 된다고 혼자 하냐고 뽑기를 깜짝이야 어 어 이거 뭐야 아 이거 젖어 주는거 이번에 젖어 주는거 왼발이 들어가서 아무네나 걸리면은 그냥 스르르 갖고 올라가야 돼 아 아 아 무게가 무게가 살짝 무려 갖기 싫은거는 엄청 잘나와요 아 아 자 이게 메인 이게 이게 메인입니다 스팸 저거 2만원 이상은 하겠지 아 뽑고 싶은거 아까 뽑다가 옆에 고장나가지고 고장이 아니라 꼈어 출구통 옆에 저기 가로로 되어있는데 구멍이 껴버려가지고 자 리터치해야되는데 헬터가 없었어 자 2만원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뽑기를 양쪽에서 돈 많이 쓰니까 같이 해야 된다고 같이 구경하면서 한사람하고 한사람하고 아 아 아 아 벌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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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제 위쪽에서 잡을게요 어 여기 잘 들어가면 뒷발 잘 잘 들어가네 올라가 아 좋아요 좋아요 어 어 나온다 눈빨이 이쪽에 들어가면 택도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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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내려가서 요 밑에 발에 딱 걸려주면 좋은데 요 구멍에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아 한 발은 들어가고 한 발은 안 들어가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스팸 내 스팸 잘 들어가 안 오케이 어 봤죠 다 세우는거 으 으 으 요 상태로 위에 딱 찔러가지고 아 아 아 번쩍 잘 들었다 아 방향 바뀌면 안 돼 그대로 올라가야 돼 그렇지 아 미세중심 꼬끼 몰라요 최강꼬끼님 멘트 하지 마세요 하하하하 꼬끼 몰라요 집게 왜 그러세요 바로 망해요 여기 밑에 올라가면 아 아 아 아 아 여기 밑에 올라가면 아 아 아 아 들어가요 들어가요 왜이러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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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앞으로 갖고 오면 뒤에다가 뭐 하나 박아 놔야지 집에... 옆에 더 들어가 천원씩 넣고 해야겠다 어차피 쏙이 돼있지만... 뒤에 가아지 꺼주고 선이 자꾸 꼬여서 내가 원한 회전이 이게 아닌데 회전이 이렇게 들어가면 불쌍해 준비 중심이 안 바뀌어요 여기 잡으면 그냥 가져올 것 같아 아 찌러봤다 아 한 발 아 우리 정신 때문에 개빡치네 여기서 한 번 해? 네 한 번짜리에는 1탄 프로에서 나오더라 네 찾아봤는데 방향 돌아 좀 위험한 거 아니야? 쪼까지 올리면은 올리고 티켓을 낼 수 있으면은 넓게 잡았어 컷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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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터치해 아 줄 줄 줄 줄 줄 줄 줄 줄 위에 한 발 찌르고 밑에 번쩍! 아 뭐야 아 제발 이러지 좀 마 위에 한 발 찌르고 밑에 번쩍! 잘 들어가는데? 그렇지! 어 그렇지 아 이게 올라가 줘야 되는 건데 아 아 아 아 그렇지! 네 여기서 이거 하나 갖춰봐야 돼요 어디 여기다? 네 2층에다가 무거운 거 최대한 무거운 거 이거 휘청할까 봐? 네 휘청해요 무조건 휘청해요 세워주면 좋아야 돼요 아 뭐야 아 이렇게만 하죠?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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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너무 완벽한 탑이 된 거 아닙니까? 올리면 다 남아 탑인데 두 발 꺾기 하면 될 거 같은데요? 두 발 꺾기 앞발이 거의 너무 무서워 이게 아 그래요? 최대한 눕혀서 포크를 3초 3초 포크를 1초 3초 ace1 아... 천원 없어 딱 꽂아넣어 천원 있어 15초 아 근데 저게 다 꽂아줘 가야 돼 괜찮을 거 같은데? 아 저... 좋아 좋아 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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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이 없어 안 밀어? 안 밀어 뒤에가 있는가? 기다려 봐 있어 여기 아 불 불안해 천원 천원 이건 되겠지? 형 앉아 앉아 일단 이쪽으로 놓으면 되잖아 갑시다 아 아 저게 눌렀네 저게 이렇게 누워서 발에 걸려야 되는데 준 거 같은데? 아 들어왔어 이수럼 사이에 꼈어 15분 15분 뭐다? 통털이 가나요? 아 이거 안 올라가겠지 올라갈걸요? 이거 봐요 아... 아 또 왜 올라가나요? 아... 다행이다 됐다 모자 필요없어요 만원에 두개 뽑고 도전했네 도전했네 아... 아 이거... 스팸 스팸 아.. 아... 아... 뽑은거 스팸 스팸 8CO 이게 얼마나 하죠? 금액 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재밌네요. 구독과 따봉용 부탁드립니다. 멀티탭도 뽑았잖아. 오지게 뽑았어요. 아, 무겁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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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과 따봉용 부탁드려요. 출근하래요. 타일 걸렸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을 바로 보실 수 있도록 가운데 동그란 프로필 사진을 누르셔서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. 항상 행복하시고 들어가세요. oke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